자 이번엔 2회 17번 봅니다. 자 2회 14번 먼저 보고 요 내용 이해하고 요거를 보도록 하세요. 블로그나 그 밑에 링크나 이런걸 타고 가시면 됩니다. 볼까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허브는 풀이죠. 초. 그래서 허브 보어 하면 초식동물. 그 다음에 뭐 고기를 먹는거는 캐니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같이 다 먹는거는 엄니볼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씩 나오는거니까 알아두고요. 자 우리가 초식동물이라면 이렇게 달리지 말라는거지. 나쁘니까. 위험에 직면해서. 자 이건 두가지 뜻이 있어요. in the face of는 뭐에 직면해서도 되고 뭐에도 불구하고도 되고. 그래서 여기는 위험에 직면해서. 자 위험하다. 잡아먹기갔다. 뛰지마라. 하는거지. 뭐 날아야 되나 그럼. 숨어야 되나.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건 내용이 쭉 나오는데 빈칸부터 봅시다. 빈칸에 아 뭐 이렇게 길어. 아 얘기네. 그래서 아 이렇다. 아 결론 묻는거구나. 빈칸 뒤에는 힌트가 없으니까. 전체 내용이나 그 앞문장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늑대가 널 잡아먹는다는거지. 숨어라. 자 이 로우 디어 같은 사슴 노루 이거는 매우 멀리 달리진 않는다네. 돌아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돌아오기 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초식동물들은 갔다가 무리로 돌아오고 갔다가 무리로 돌아오고 하는데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진 않는다. 그냥 조금 갔다가 돌아오고 조금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다네. 아 원래 위치에 이렇게 돌아. 돌아서 원래 위치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달려 나가지 않는다. 겁이 많은거지. 자 우리 어린애들도 어 알았어. 나가 나가. 나가서 놀다 와 하면은 요만큼 갔다가 오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할 때. 자 여기다가 만약에 물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음 돌아올 때니까 뭐 터너라운드나 리턴이나 뭐 이런걸 가리킬 수 있는데 어쨌든 두 써야겠죠. 희면은 더 지겠고 과거면은 디드겠고. 자기의 트랙. 경로. 발자취. 저 뭐 오솔길. 이런것도 되지. 어 그런 어떤 길. 발자취. 이런건데. 그런거를 가로질른다니. 여기서 가로질라는게 이게 노루가 어떻게 하는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그 경로나 그 발자취를 가로질러 간다. 아 그래서 이 추적자들 포식동물을 혼란스럽게 한다. 아 뭐 그러니까 막 발자국을 여러개 막 이렇게 왔다갔다 교차하고 뭐 그렇게 하나. 자 뭐 요거나 요거나 같은겁니다. 어떤 경로 발자국을 걔네들을 한 것은 Pursuer. Predators. 포식자. 어느걸 쫓아가야되지 이놈의 새끼들. 아 Once they're safely back on home grass. 자 once는 뒤에 주어동사를 하면 만약 뭐하면 뭐 옛날에 한번 이런 말이 아니라 주어동사 나올 때는 접속사로 뭐한다. 그래서 일단 집에 돌아오면 이제 나무 그룹들 뒤에 숨는대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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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숨는다. 아 일단은 위험을 넘긴거지 이러면 And because herds are easier to spot than single animals. 자 그리고 이 떼. 뭐 소떼 양떼 이런 떼들은 더 스팟은 발견하다. single animal 보다 그렇게 그 뭐야 동물 하나하나보다는 11명 이렇게 뭉쳐있으면은 잘 안보이니까 혼자 숨는다. 아 혼자보다는 얘네들이 더 잘 보이는거지 집단적으로 있으면은 더 잘 보이니까 얘네들은 혼자 숨는대. 자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나오는데 아 이 순간 아 이 글이 이제 딱 밝혀지는 겁니다. 자 이런 글 문장 아주 좋아하고 분명하죠. 자 그러나 이런 말 썼고 또 다른 이유 썼어. 그러면 이 글은 뭐다? 앞에도 뭐가 나왔다. 순서를 바꿔도 이유가 나왔다. 뭘 나왔다 이유가 얘네들이 혼자 숨는다고 그랬잖아. 왜 혼자 숨어? 같이 있으면 눈에 띄는게 쉬워서 다 죽으니까 나 혼자라도 살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했으니까 아하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된다? 아 노루는 어 왜 이렇게 혼자 뭐 숨는가? 뒤에는 뭐라고 그랬지? 아 혼자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혼자 있는가 혼자 존재하는가 혼자 숨는가 이 이유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은 뒤에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거와 관련된 얘기가 분명히 물어질거에요. 결론이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 먹는다 혼자 숨는다 혼자 도망친다 혼자 있는다 이런 식의 답이 돼야 된다. 그런 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찍어놓고 마무리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외로운이에요. 외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아 옛날에 음식이 부족했대. 고대 이렇게 방해받지 않던 숲 고대에는 방해받지 않던 숲에 살았던 시절에는 숲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해를 받지 않았던 숲들이다. 방해를 받지 않았다? 누구의 방해받지 않은거지? 뭐 아무튼 그런 시절에는 음식이 부족했는데 그것 때문에 얘네들은 혼자서 살았다. 자 그래서 이제 떼거지의 그 사슴들이 했어야 됐다. 과거니까 많은 영토를 이렇게 차지했어야 됐다. 충분한 음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영역을 다 차지했어야 되는거 자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영역을 차지하려니까 쫙 퍼져서 많이 돌아다녀야지 많은 영역을 차지할건데 하지만이 들어갔어. 왜냐하면 이렇게 먼 거리를 가면 자 느낌 온단 말이야 먼 거리를 가면 잡아먹히겠지? 그래서 하지만 위험을 내 얘기 나오네 자 이거는 come across는 가로지르다 뜯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만나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come into라고 써도 될까? 된다 come by라고 써도 될까? 안된다 이거는 얻다 이 두개는 누구를 마주치다 이런 뜻이에요. happen to me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가면서 음식을 찾아서 가다보니까 늑대같은 패거리 늑대는 팩이라고 씁니다. 좀 약한 소떼 뭐 이런 양떼 무슨 약한 떼들은 hard를 주로 쓰는 편이고 팩은 좀 강한 포식자들의 때를 주로 쓰는 편이네 보니까 자 그래서 늑대를 만날까? 높다? 그래서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하는거지 자 어렵네 밑에 선택지를 보지 말고 생각을 머릿속에 해봐요 내가 선택지를 안 보고 선택을 내가 정리를 해서 여기엔 어떤 흐름이 들어간다 라는 말을 생각을 하고 답지를 선택지를 보는거와 그냥 답지에서 고르는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내가 생각이 정리 안된 상태에서 이걸 보면은 아 그래 이런거 같다라고 답이 딱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닌거에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낚일 수도 있어 그렇게 되고 싶으냐고 안되고 싶지 그러면은 이걸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아 여기는 어떤 흐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거는 힌트를 빈칸 앞 빈칸 뒤 전체 요지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보자고 이건 요지가 큰 힌트밖에 안되겠네 뒤에 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 내용은 아 여우 아 누구니 이 사슴 사슴 노루 얘네들 혼자 살았다 왜? 옛날에는 첫번째 이유 뭐였어? 혼자 숨으면 안보이니까 단체로 있으면 먹히니까 두번째 이유는 뭐야? 옛날에 얘네들이 먹으려면 막 엄청난 숲을 다 차지했었다라고 그랬네 그런데 먹을게 없어 그래서 계속 넓혀 넓혀 나가야 되는데 늑대를 만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을까? 뭐 넓혀가지 않고 그냥 뭐 조금씩 먹고 살았다든지 아니면은 떼거지로 다니지 않고 혼자서 몰래 몰래 뭐 가서 뭐 먹고 돌아왔다든지 그치? 자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럼 가능한거 그래서 뭐하다 혼자 사는게 더 좋다 어? 혼자라는 말이 중요한가? 가능하네 그 다음 게으른건 핵심적인 특성이다 게으름력이 없고 그 다음 짝짓는게 더 오래 지속된다 짝짓는 시즌은 더 오래 종종 지속된다 짝짓기 얘기 아니지 그 다음에 엄마는 새끼야 off spring은 자 그래서 새끼를 뒤에 남겨놨다 자 off라는 말은 뭐냐면 떨어지는거 spring은 뭐다? 샘 샘 그치? 샘이나 개울이나 온천이나 이런거다 그럼 엄마의 뱃속에 샘이 있지 뭐지? 자 자궁 속에 태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태아가 들어갔다가 앞으로 딱 아니 이렇게 앞으로가 아니라 뭐야 저기 애가 나왔어 떨어졌어 off 그치? 엄마의 자궁에 있는 그 뭐라 그러냐 그 저기 그 그 물 그 뭐라 그러지 양수 양수 그 양수 속에 애가 들어가서 있다가 튀어나왔지 그럼 뭐가 되는거야 새끼가 되지 그래서 요거는 새끼 자녀 요런 뜻이 된다 참고적으로 sibling이 있어 링도 새끼인데 sibling sibling 이건 형제자매고 요거는 자녀 새끼다 그래서 자기 새끼들을 뒤에다가 남겨놨다 뭔 생뚱바지 소리 그 다음에 포식자 피식자는 섬세하게 서로 공존한다 아 전혀 아니네 자 답이 다 아닌 것들 밖에 없네 그래서 전체 얘기는 혼자서 사는 이유니까 답은 이거겠다 그래서 혼자 그럼 답을 넣는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맞을까? 괜찮나? 이렇게 막 널리 가는 것은 위험했다 그래서 혼자가 사는게 더 좋았다 단체로 멀리 가거나 막 단체로 다니면 눈에 띄니까 혼자서 몰래 가거나 숨어도 혼자 숨거나 그렇게 했다 어 괜찮네 요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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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